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서 자주 내뱉는 말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목적지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과 보통 이 땅의 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그룹 사이에 목적지와 목표와 꿈이 다르다는 것을 내놓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발이나 저항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솔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화려한 말, 교모한 말, 아리숭한 말 등으로 표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따지듯이 당신들의 목표가 이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마치 장어가 빠져나가듯이 딴소리를 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거나 자리를 피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시간이 흘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있어야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게 됩니다. 또 일부는 뻔히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손을 써보지 못한 채 가슴 아리만 하고 발을 동동 굴리곤 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공공 영역을 대폭 확대한 세상. 그대한 정부가 마치 아버지처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시오 저것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마음껏 실시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21세기에 벌써 망했지만 그들 의식 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그대 정부의 사회, 그대 정부로 구성된 사회. 단순히 말하면 사회주의 세상은 그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반감이나 저항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공 영역과 정부 영역이 대폭 확대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 사회주의 세상 혹은 사회주의화된 체제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무리를 했으라도 자기 집을 장만하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 자가의 집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아주 부합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참모나 관료는 모두 보통 시민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가 소유보다도 임대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집을 가집니까? 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도 아주 좋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거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방향 자체가 그러나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나옵니다. 유럽 등 선진국들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줄리는 방향적으로 주거정책을 펼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늘리는 것이 바로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586 운동권 세력들이 부러워하는 유럽 선진국들, 영국이나 독일 등도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은 맞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의 핵심은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중산측에는 자가소유회를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얼치기 좌파들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본질을 배우지 못하고 그것만 배우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얼치기 좌파들이 386 세대의 주택정책에 가장 익숙한 인물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 구입하지 말고 평생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세입자로 살다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신도시 지역에 임대주택이 왕창 지어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테니까 그때 임대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자가소유의 집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의 주장에도 항상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얼치기 좌파들의 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득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 더불어민당의 이원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점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다. 그들의 로망이 임대주택입니다. 자가가 절대 아닌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주택 신규 공급은 임대주택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국민의 세입자화 혹은 전 국민의 세빵화 혹은 전 국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조화를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과 자기 자식들은 열심히 자기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국리를 하고 다닙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2020년 들어서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도드라진 것은 앞으로 주택 구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금융권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훨씬 더 현실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근로소득도 정치된 상황에서 젊은 층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마련해서 월세 등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이후에 집값이 오려면 처분해서 일정한 자산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전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임대주택이나 전시의 거주자는 주택기관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자산가치가 오히려 하락하기 때문에 피해야 될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붕어나 가지나 개는 계속해서 붕어나 가지나 개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대신에 용은 그들끼리 용리그를 만들어서 의과 전문대학원도 가고 법률 전문대학원도 가고 자산도 되물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물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소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자가 소유 대신에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인간의 욕망과 본성에 아주 크게 멀어진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도 외치고 다닙니다. 임대주택이 좋으니까 임대주택에서 오래오래 살다 세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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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